저분은 딱 정말 소위 말해 비즈니스적으로 일만 하다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. 아니 그런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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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정이 많이 쌓였지? 쌓였지? 응. 너와 내가 부르는 소리 찰칵. 둘이 만든 달달한 요리 찰칵. 너의 모든 순간을 다 간직하고 싶어. 언제나 도맨틱한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처음에 이것도 있었잖아. 갑자기 내가 나부로 뒤로 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있었잖아. 그런 게 있었지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나? 셋이라고 하지 않았나? 사랑하며 닮아가는 우리를 쌓인. 넛. 넛.